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사 만개의 전략 장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수능 나침반 선생님이 학습법, 학습 방향에 관한 조언을 꾸준히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오늘은 수능 나침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가 초보자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는 N수들아 고의학평을 응시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에요. 매주 오답하고 매주 시험쳐라. 자 이제 막 여러분에게 약간 강한 푸시를 하는 겁니다. 매주 오답하고 오답이란 게 이제 오답한다는 게 비운일 거야 아마. 오답한 게 뭐야 뭐 이런. 근데 우리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거쳐온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 수학은 특히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개념 시즌에도 결국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익히는 거니까 그 문제들 중에 틀렸거나 좀 까다로웠던 거. 이걸 다시 한 번 풀어보면서 확실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 그냥 단지 틀린 문항을 고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깐깐하게 공부하는 것. 다시 재학습하는 걸 오답이라고 할게요. 이걸 매주하자. 매주해라. 잔소리죠. 잔소리처럼 들리는 게 맞는데 매주하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1월부터 시작한 한 주일 정도 공부 지났죠. 이 시점에 꼭 여러분들에게 강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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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 강요까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아니 시험을 매주시는 건 좀 인간적으로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이러야 할 수 있는데. 그 아니야. 근데 시험은 좀 이따 얘기하고. 이 얘기를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매주 오답해라. 그냥 아예 일요일을 진도를 나가지 마세요. 강의 듣고 이렇게 진도 나가고 이런 거를 물론 이제 오프라인 학원을 가거나 일요일 수업을 참여하면 그건 해야 되겠지만 하루를 비워놓는 게 좋아.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신과 수능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출제하는 유형이 달라요. 난이도가 달라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신과 수능 있죠. 수능.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하면 단기. 장기지. 장기. 전범위고요. 그쵸. 얘는 뭐예요? 전범위가 아니고 일부. 일부 단원이잖아. 이 차이를 아셔야 돼. 이 차이를. 우리가 오답을 하거나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리뷰하는 가장 찐한 행동을 아마 여러분들 내신 때 주로 할 거야. 내신 때는 그래도 오답을 안 하면 시험 잘 시키기 힘들잖아. 그치? 근데 그게 이제 범위가 좁고 단기간에 좀 쌓아놓은 것들을 확 풀 수 있단 말이지. 밀어놔도 한 내신 준비를 위해서 겨울방학부터 선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수학은 선행을 하고 학기 중에 문제를 풀고 이렇게 좀 쌓여 있어도 시험 기간 직전에 이게 오답이 돼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대요. 그러니까 이건 내신은 또 전형적인 유형들이 좀 많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올해 겨울방학 공부는 절대 한 단원 단기적인 어떤 일부 단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전범위 한다고요. 수원수토 전범위 다 공부하죠. 선택 과목도 이만큼만 진도 나가고 나중에 해야지 게 아니라 진도 다 나갈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오답을 하고 정리하는 것을 미루다 보면 막연하게 여러분 2월쯤 하게 될걸요. 아마 학교 가기 전에는 해야지. 그런데 내 장담컨대 안 해. 안 한다고. 못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하고 탐구도 하고 수학도 하고 하다 보면 진짜 진도 팍팍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 봐서 알죠. 그런데 이번 주 진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문제를 푼 것 중에 틀린 거 이런 거 있지. 했습니까? 했으면 박수. 인정.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안 그럴걸. 대부분 진도만 짜놓지 오답을 안 한단 말이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못 쫓아간다니까. 학교라도 가봐. 이제 3월 가면요. 이렇게 쌓여있던 게 머릿속에 약간 흔적만 남겨놓고 내 것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어느새 아마 따뜻한 봄날 어느 날에 여러분이 쌓아놓고 오답해야지 했던 것들이 재활용으로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태를 만들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한 번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총복습할래요. 생각만큼 그렇게 시간 많지 않을걸요. 진짜 그럴 거야. N수라면 또 몰라. N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양이 워낙 많으니까. 매주 오답하세요. 매주. 알겠죠? 매주는 복습이라는 의미보단 조금 더 푸는 것, 점검하는 것에 강조를 둔 거고 복습이 약간 막연하잖아. 근데 빠른 복습, 과목에 따라 다를 거야. 확통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양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이제 수원, 수투 이런 건 개념은 웬만큼 알고 들어온 거잖아. 교과 개념 정도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푸는 것이 겨울에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오답할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매주하라고.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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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알겠죠? 꼭 좀. 정말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복받을 거야. 3월 학평을 잘 칠 거고 겨울에 이미 실력을 좀 갖춘 채로 봄을 맞이할 겁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매주 시험을 쳐라. 이건 좀 인간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매주 시험을 치라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시기적인 얘기도 맞물린 건데 내가 주단위 공부를 해가지고 2주의 공부가 잘 됐는지를 점검을 안 해요, 점검. 그리고 선생님은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수능 시작하기 전에 수능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치고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시험 자주 쳐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아직은 내가 시험치기가 아니지. 공부해놓고 시험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시험치라고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지도 모르는데 점검하라고요. 내가 현재 공통, 수원수도가 어느 정도인지. 필수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수능이 어떤 방식으로 사전문학이 구성되는지. 시험을 통해서 체감하는 게 제일 좋거든. 시험을 쳐서 아, 내가 이런 거구나. 그럼 한 주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 진단평가를 하는 거지. 매주 오답하잖아요? 그럼 매주 시험치세요. 매주 오답한 걸 가지고 시험치라니까. 아, 진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100배 좋다, 100배. 아, 좋아요. 선생님, 오늘은 좀 강한 톤으로 강조,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치나요? 시험은 소수도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인생 얘기까지는 그렇고. 너무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시험지 도체 널려있어요. 시험지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해볼게요. 시험은 어떻게 치냐? 아니, 얼마 전에 선생님이 캐스터 올린 것처럼 1118 고의학평 시험지 있잖아. 수원스토 전범위 시험이라니까. 엄청 훌륭한 소수지. 시간제고. 제가 예비고사한테 쳤는데요.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저, 했죠. 여러분, 이거를 3점을 버리고 4점만 한다든지 정답률이 매우 낮은 한 3문제 빼고 내가 어차피 오프는 거 빼고 내가 지금 꼭 허리춤에 딱 이렇게 꼭 풀 줄 알아야 되는 문항들 있죠. 이거를, 이거를 한 10개 선별해. 그 다음에 한 35분, 40분, 한 50분 해야겠다. 한 50분 정도를 잡고 다시 시험 쳐보라고요. 시험이란 게 이걸 쳐가지고 성적표 받아가지고 엄마 보여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어디 제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쳤던 12월, 18일 학평이었는데 이번에 수원수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럼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좀 나아졌는가. 이거 따져볼 수 있다니까. 풀어봤던 걸 해도 괜찮아. 아니면 고위학평 문제 중에 뭐 한 거. 고위학평 문제 중에 내가 이번에 진도를 지수로 끝까지 나갔어. 그럼 지수로 그 문제만 모아가지고 다섯 문제야. 만약에 다섯 문제지. 그러면 그 다섯 문제를 25분 자꾸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 치면 된다니. 시험지는 내가 구성하면 되는 거야. 시험자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가면 기출문제로 시험지 구성돼줘요. 여러분. EBS에 가서도 그거 해준다니까. 하라고. 단원 목적에 맞게 딱딱 돼있는 걸 하라고요. 알겠지? 자기가 시험지 구성할 수도 있는데 PDF 품질이 안 좋긴 하더라. 기술력이 좀 떨려요. 나중에 선생님이 학습 컨텐츠의 어떤 인쇄 퀄리티 이런 것에 대한 또 AI 어떻게 활용할 걸 이런 걸 나중에 얘기 한번 해줄게요. 근데 어쨌든 있는 게 지천에 열려있다 이거죠. 지천에 3월 학평 3개년 시험지가 있잖아요. 교육청에 가면 그대로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있어. 아니 수원수트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 이걸 왜 내가 이걸 내가 이걸 가지고 시험 한번 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 아니 그럼 됐어요. 이거는 재구성을 해야 되는 느낌이 좀 든다면 이건 어때? 여러분이 지금 심지어 뭐 승인 강의 같은 거 안 들어도 돼? 아니 들으세요? 근데 모든 교재 단원평가 있잖아. 교재마다 단원평가 딱 있지. 그치? 그거 앞에 거 다 복습하고 그거 딱 남겨놓으라고요. 그리고 단원평가가 앞에 상관도 없는 거 넣어놓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다 복습하고 내가 이만큼 과제도 했어. 또 온라인 메가패스 말고도 현장 강의 어딘가에서 뭐 현장 강의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걸 해당 진도 지수록이면 지수록 삼각함수 삼각함수 아니면 뭐 함수의 극한 뭐 이런 걸 했어? 그러면 단원평가를 딱 보고서 그걸로 시험 치라고요. 그렇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진도 나가고 있는 책에 단원평가 얼마나 소중해. 그거 잘 선별해 놓은 거잖아요. 이거 해야 돼? 해야죠. 그렇죠. 선생님 개념태제 강의로 치면 대표 기출 있잖아. 대표 기출 되게 어려운 거 넣은 거 아니거든. 각각의 챕터마다 3개 혹은 4개 주로 4개 4개의 문항을 꼭 풀고 넘어가라 했는데 눈으로 풀거나 아니면 선생님 강의 먼저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풀어봐야지. 이런 마인드로 해야 돼. 내가 먼저 풀어보고 체크해 봐야지. 심지어 선생님 올해 이런 것도 해줬잖아요. 작년에 됐어 사실. 2025 수능 찍먹 이게 뭐라고요? 뭐냐고요?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아직도 모른다고요. 선생님이 수능 찍먹을 수능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완강된 강의를 올려놨어요. 자 수능 찍먹 보여줄게요. 단원별로 하품호위로 돼 있어서 여러분 점과목이 딱 좋아. 수원 3개 수2 3개에다가 이미 완강돼 있어요. 2025 수능 찍먹 지수로구함수 삼각함수 수열 함수현석 다음 함수 다음 함수 적분 미분 적분 진도가 1주 혹은 2주면 나가죠. 하품호위로 사후적으로 쳐도 돼. 미리 타이밍 놓쳤다면 딱 50분 재고 100분이 아니라 하품호위로 50분 재면 되죠. 50분 재고 가장 최근 기출의 유형을 따라서 제작해. 자작 문제야 100% 단원별로 6번의 시험을 칠 수 있다니까 여러분 6번 심지어 2개 더 넣었어요. 정수적분과 2차함 이거는 고1 수학의 강화 포인트야. 저렇게 하품호위를 추가 2개 더 해줬어. 8개의 하품호위를 심지어 있잖아. 이건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데 풀모위를 추가해 줄까 하는 의도가 있어요. 풀모위를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해주게.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대규모 응시를 좀 하게 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라 그거 하게 되면 올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문항 촬영도 해주고 이래야 돼서 선생님이 아직은 최종 확정 아니야? 여러분이 뭐 해주세요. 그러면 몰라요. 아니 진짜 열심히 공부하게 됐는데 안 해주겠니? 풀모위 작년에 풀모위 한번 했었거든. 풀모위 이거는 문제 이렇게 되게 질떨어지는 거 이런 걸로 그냥 공짜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다 PDF로 올려주고 있잖아. 지금 풀모위는 1년 내내 이제 내가 1년 내내 걸어놨는데 오히려 후반기에 이제 반수하는 친구들 있잖아. 이런 친구들이 아 스타트할 때 한번 점검해봤어. 이런 용도로 잘 활용했던 거거든. 저런 걸 제공해줄 의향 있어. 열심히 하시면요. 아시겠지? 있다니까 이런 게.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단원별 단원평가 이런 거 활용해도 되고 뭘 해도 돼. 그리고 시중에 나가면 짤막짤막한 테스트 형식에 뭔가 있다니까. 학원 나가면 매주 테스트 치잖아요. 선생님은 현장 강의할 때 매주 진짜 시험을 쳐요. 오답을 그 주에 끝내버리라고 하고. 이런 이런 짧은 리듬으로 매듭을 빡빡 짓고 가야 겨울방학의 공부가 흩어지지 않고 모일 수 있습니다. 네. 장단건데 매주 오답하고 매주 테스트 치고 이런 마인드로 겨울방학을 보낸 친구가 전국의 5%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의 5%에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그 효과는 만점입니다. 따뜻한 보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납시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아멘